오케스트라의 대장님이 있어. 오케스트라의 대장님은 누굴까요? 지휘자! 누구? 지휘자! 대박! 저 새마을소등학교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대장님이신 윤룡은 지휘자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첫 곡으로 신나는 러시니 작곡가의 세빌리아 이발사 4곡을 들려줄텐데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듣고 오늘 하루종일 기분좋은 학교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 Москв이 많애고 예예예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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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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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잠깐 뒤로 올게요 컴보 아저씨가 다져 그 안에 자동곡 사이즈죠 예 나도 그런 손 그 안에 심벌즈 예 빌리트 호텔 그 다음에 브로켓 스피입니다 예 검사입니다 이게 타압기가 여러 호흡이 바뀌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압기 저 원퉁이는 프롬방압기 일어서세요 자 소리 세게 네 아주 잘했어요 손버는 악기를 수박으로 한 악기로 소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웡팩 일어서서 악기를 벌리도록 니가 바르면서 들려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에 아이 에 예 풀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섹스 파란 악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이고 소리 들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섹스 파란 소리 좋았습니다. 그러면 팝업 더 쓰는 악기에요. 소리가 좀 작는데 크게 진것 좀 소리 들려주세요. 네, 아주 좋은 위험은 그 다음에 키가 들리시는 악기입니다. 이럴 수 있는 악기입니다. 왜 다 올려요? 동영상 찍고 하시니 가끔 뒤로 가실 때 뒤로 가서 볼 수 있어요. 엣지엄 집중해. 엣지엄 집중해. 오케이, 자 만들었으니 마이크를 가져왔어요. 네, 네. 뭐야? 세금은 왜? 세금은 왜? 세금은 왜? 아, 저기 뒤에서 안 보여야겠다. 한번 침투니깐. 세금은 왜? 세금은 왜? 세금은 왜? 네, 아름다운 플라어트. 그 다음에 오버의 소리입니다. 오버의 소리입니다. 오버의 소리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귀한 학교입니다. 자, 오버 소리 들려주세요. 세금은 왜? 예, 아름다운 멜론 판타지의 메뉴스. 우리가 너무 잘하는 프로켓 악기입니다. 예, 위치판 멜로디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의 킥, 못방의 킥, 탈 악기가 끝나고 이게 혈압기술입니다, 혈압기술입니다. 혈압기술이 가장 큰, 통통없습니다.